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윤석열 취임 100일을 맞는 MBC의 기사 송고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윤석열 흑화 모드에 들어간 듯 기사 첫머리부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MBC의 취임 100일 기념 기사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는 알까요? 이 글을 읽는 촛불지안치는 분홍한 정부를 넘어 무기력한 정부, 좀비가 돼버린 정부를 볼 수 있겠다는 공포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인사 논란도 아니고 포고전화 지시 논란도 아닙니다. 무능과 무기력의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MBC의 기사는 무시무시한 상황묘사로 시작합니다. 최근 만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죠. 이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박순의 논란도 아니고 윤석열의 포구 고립 논란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지율 20불 때의 추락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분홍하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퍼지면서 직원들이 의혹을 잃어가는 것을 제일 걱정스러운 일로 꼽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보여주지 않는데 유능함이 나올 때가 없네요. 대통령실 관계자 시시의 말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임기 초반이고 당분간 선거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죠. 깨진 독을 끌어안고 물을 부으면 지지율이 회복됩니까? 전직 국회의원 D씨의 말입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깨진 독에 비유했습니다. 깨워서 써봤는데 안되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죠. 취임 100일 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석열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MBC의 기사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윤석열이 결단을 내릴 능력과 배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해권과 한동훈, 김건희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대통령이 일을 안하고 국정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책이 어디서 내려오는지도 모를 겁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대통령실은 탄핵의 옴을 감지하고 모든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아내야 하는 국민은 오늘도 숨이 넘어갑니다. 왜 대통령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모진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취임 100일입니다. 다음 100일에는 아니 최소 그다음 100일만큼은 윤석열을 한바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죠.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촛불잔치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통령 놀이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죠. 자진하여야 하는 것만이 답인 듯합니다. 아직 챙겨줄 지인에 가족들이 많아서 못 내려오는 건가요? 선톤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텐데 더 이상 나를 회복불렁으로 망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길 문제는 본인이 내려오고 싶어도 다지사장 앉혀놓고 해먹을 생각뿐인 부장님이 허락하실지 세상 모진 풍파를 다 견뎌 오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 모진 풍파를 우리 젊은이들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라고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나요? 고맙습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가 대통령 되면 얼마나 나라가 멍멍이 판날지 차곡차곡 보여줬는데 모의 시인 이측들이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아마 윤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내가 될까 하고 의심했을 듯 그러니 이측들은 정신 차리던가 머리 받고 반성이라도 하던가 조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